4번의 4박자 지금부터 애복과 제창 1절만 하겠습니다 애복과 다 아시죠 4분의 4박자 뒤에 맞춰서 가자 이제 아무도 모르네 아무도 모르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곧 입힐 하겠습니다 가자 정리하자 이제부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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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 나오실 때 큰 하니의 박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 어이 그냥 바리 올라간다 바리 지인다 차렷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될지 이제 잘랐다가 다리도 작은지 아나지 두번 delight 어린이 국군 굉장히 익혔습니다 손자들 나올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머니 노인대학교 군학대에 입장하겠습니다 갑자기 전쟁나봐 나이 상관없어 군대 다 가야돼 엄마 우지마라 엄마 너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 엄마요 잠깐만 일로 아팠어 이쪽으로 아팠어 다리아프면 못나가면 니가 한번 나와봐라 아 잠깐만 나와봐라 괜찮다 아니 잠깐만 내가 선물 주려고 그러다 빨리 나와봐라 아 빨리 나와봐라 총들어봐라 총들어봐라 괜찮다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라 같이 가자 앞으로 가요 앞으로가 이제 앞으로 그냥 걸어가봐 그냥 가라봐봐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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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라 가라 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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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도 봐라 방금 내가 걷는거야 보석 보여줄게. 방금 이래 걸어. 봐봐. 이래 간다. 나의 모습이 났구나. 맞나 맞나? 웃고싶나? 빨리 들어가나. 자 지금보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포지션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기사와 존엘 메달입니다. 존엘 메달에서 공중에서 출타기 한 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안 보여줬던 건데 지금부터 출타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자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중 선거스 공중 졸타기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벙이 엎드려. 어벙이 엎드려. 자 지금부터 공중 선거스 지금부터 웃으시면 안됩니다. 나 이거 장치도 안했는데 야 이거 내 장치 좀 할게 빨리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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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 오면 오줌이 찔끔찔끔 나와서 기색을 쳐보이야되요. 아 잠깐만 있어봐. 그렇지. 조금만 더 올려. 아 야야 이러면 보기로 괜찮아요. 아 똑바로 됐어. 됐지. 안보이지. 제발 보이잖아. 자 어벙이 엎드려. 됐어. 자 어벙이 엎드려. 아 왜 뒤에 왜 지금 뒤에 마무리를 잘해 잘해주라고 미안하다. 자 어벙이 엎드려. 가만있어. 가만있어. 움직이지마라고. 아 움직이지마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공지야 공지야 아무것도 안해 새로 보자 자! 원함이 그리고 남은 시대 자! 이제 다리 걸기 다리 걸기 두릅으로 걸기 잠깐만 들러줘 자! 야! 들어가라! 야! 두릉해야지 그렇지 자! 이번엔 공중히 criterion 공중히 공중히 바로 화이팅! 화이팅! 우리 스페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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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을 떠나겠잖아 지금 조심해 화이팅! 이번에는 공격이 되어있어 화이팅! 차! 화이팅! 아 왜 그렇게 쉽게 울리냐고 지려나 아 조금만 울리라고 아 좀 다리가 안 닳잖아 지려나 혼발자리나 아 여기가 너무 많아 아 여기가 야 교대 교대 니가 좋아 키가 키워갖고 엎드려 공주 엎드려 공주 엎드려 엎드려 공주 여기는 남녀 여자 상관없어 자 공주 엎드려 아 내가 하나 살게 걱정하지 못해 내가 공주를 서로만 밟고 가겠니 짚밟고 가야지 공주 엎드려 자 딱 나오겠죠 공주 엎드려 공주 엎드려 공주 엎드려 공주 엎드려 공주 엎드려 공주 grid 그렇지! 우리 잘한다! 야! 공지가 역시 잘한다!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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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지를 잘하는데 왜 니가 못하냐? 공지가 어떻게 한거지? 다리에! 너 일로와봐! 지금부터! 어! 동암 아르토디! 결정입니다! 아까봐! 아까봐! 따로! 아까봐! 따로! 자! 빨리와! 빨리! 잠깐만! 와도! 빨리! 자! 잠깐만! 자! 달리기!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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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와! 전공바라토디! 네이들 빌줍니다! 빨리 따라와나! 얘가 왕께는 죽고싶으시겠어요! 죽고싶으시겠어요! 자! 일로와! 일로와! 잠깐만! 아! 여기로와라! 자! 여기로좀 잡아봐! 자! 이거좀 잡아봐! 어! 여기로좀 잡아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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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대! 이제 교대! 니가 잠깐만 오시고! 아! 빨리! 괜찮아! 괜찮아! 아! 교대! 교대! 아! 빨리! 빨리! 교대! 아! 내가 잘못했어! 자! 교대! 달려! 어! 우와! 으! 이야! 잘한다! 우와! 일녀! 어! 그렇지! 금방 일로와야지! 자! 자! 정국! 어! 자! 여기! 지금부터! 정국! 우리! 한국대앨범! 이거 뭔지 알제? 어! 내가 죽어놨어! 어! 영미! 그렇지! 영미! 가자!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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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저기 쪽으로 넘어왔어 이만히 날 사랑하는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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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ㄹ 아 안녕 내 내 옷을 입에 남편한 내 옷을 입에 남편한 내 옷을 입에 엉덩이의 차가 내리쓰게 찬도를 위해 정말을 느끼며 이들은 나를 부르는 것 그들은 아침보는 시간 갈대는 저녁에 모든 택가 부를 하고 싶어 저녁의 꿈속밖이 사라지지 지난 이어폰에 머물렀다 믿음같이 한여묵시 바라본 한글자막 by 한효정